1. 왕의 전관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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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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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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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다. 잔뜩 굶주린 나의 충복이 이미 성벽 안으로 파고들었다. 곧 너와 친구들 시체를 먹어지우리다. 잔뜩 굶주린 나의 충격을 받았다. 잔뜩 굶주린 나의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유일한 관계를 잃어버렸다. 잔뜩 굶주린 나의 충격을 받았다. 너무 고마워. 잔뜩 굶주린 나의 충격을 받았다. 전자들이 성체를 지켜내리라는 것 전자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공포의 땅이라 알려진 북부평원의 정착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하는 부족인들이었습니다 세체론이나 하로가스처럼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우기도 했고 장르 우애라고 하는 존경받는 퇴역 전사집단이 야만용사 부족을 이끌었습니다 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고 누군가가 있습니다 빨리 알림을 주기니 나 사기꾸네 기쁨이 네 뼈와 살 발라주나 단계 다리 넷 정회 좋은 생각입니다. 시간을 조금 벌었구나. 그렇다고 파면을 피할 순 없지. 네 성벽도 더 단단해지지 않았다. 우리의 공세는 멈추지 않는다. 그 영혼 속은 내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뭐랄 생각입니까? 당연히 타락과 방종한 삶의 소비야. 이런 곳에서요? 설마요. 알았어. 솔직히 말하니 보물은 내가 쓸 게 아니고. 보물을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나 갚을 빚이 있는 법이었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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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티리엘이 조사하러 갔소 당신이 오면 바로 보내달라고도 말했소 영혼석에서 악마들의 분노가 빠져나오는 걸 보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티리엘과 내 친구가 그들의 맞서 싸웠지만 난 도울 수 없었다 마치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영혼석이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어서 아주모단을 죽여야 한다 그럼 나도 괜찮아지겠지 드디어 영혼석이 안정된 것 같아요 날 뛰던 악마들이 이제 잠잠하군 이 상태가 얼마나 갈까?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아주모단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럼 꿈을 댈 시간이 없습니다 전선을 돌파하고 군화구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아주모단의 공성변기 아주모단의 공성변기 아주모단의 공성변기 아주모단의 공성변기 아주모단의 공성변기 호격으로 벽이 무너지면 빼서 지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공성변기들을 박살내겠습니다 드디어 좌우단의 공성본장 영원한 분쟁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천상과 지옥 태고쪽부터 성세운 세계석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변절잡이 세계석을 함선 인간의 세계를 만들기 전까지합니다 그 후로 지옥의 악마들은 전장에서 우리와 대적하기보다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간을 무기로 쓰려고 한 겁니까? 인간이 힘의 균형을 영영 깨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다시 매일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분쟁을 벗어나고 싶었던 많은 우리의 천사와 악마가 모여 몰래 자기들의 이상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도 성역이라 부르기요. 시간이 지나면 이들 천사와 악마의 피가 섞여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지니고 있는 것이 두 세계의 힘 모두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성역의 창조자들은 인간의 조상인 네팔렘의 힘에 위협을 느끼고 세계석을 고쳐 네팔렘을 약화시켰습니다. 도대체의 침묵을 복잡합니다. 실진을 가져가지구 여행에 수도 있습니다. 신과가 희망에 위협을 통해 아... 레아는 어쩔 겁니까? 레아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나처럼 전주받을까 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저와 자매들을 그분이 치료해 주셨어요 왜 당신들을 살려줬을까요? 저희가 악마들을 처치했다는데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회법되었을 때 더 훈련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받아들였고요 네, 그분은 생명의 은인이시죠 지옥의 군주를 처치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전 이런 일밖에 못해드리지만요 병사들은 당신이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악마대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 이 전투는 당신에게 달렸소 믿지 마시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다 하하하하 대답합니다 공개합니다 trust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공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쓰시구려, 아가씨. 세상은 내일 구해도 늦지 않수. 오늘 밤은 같이 보냅시다. 술은 내가 사겠수. 자, 자, 흔들어보시오. 제 성전이 끝나면 그때 같이 춤을 춥시다. 술도 제가 사죠. 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아음, 알았고 말고. 지금 도망칠 때 아니야? 싸움이 좀 잠잠해졌잖아! 저는 도망이란 게 생소해서 말이죠.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래쪽 얘기 들었어요. 악마 쓰레기가 당신 때문에 겁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겁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악마 쓰레기 저기, 그분이잖아! 전장으로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관문을 방어할게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겠죠. 모두 함께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요새는 제가 오기 전에 함락되었을 겁니다. 이 난리가 끝나면, 가족을 만들어요. 뭘 만듦자고? 아이 말이에요 아이를 갖자구요 아주 좋은 생각이오 아 그런데 성벽에 빨리 가면 섭제방구 놀이하자 싫어 왜? 나한테 뚱포 악마 시킬 거잖아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엄마라면 자식이 이런 곳에서 죽길 바라진 않는다구요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물욕다리 이번엔 괜찮은 물건을 좀 가지고 왔지 어때? 자, 자네 밖에 나가는거야? 가야합니다 아즈모단이 기다리니까요 꼭 단단히 입고 가라고 안에 그 한 두 겹 더 껴입는게 좋아 아무리 입어도 추울테니까 그러는 당신은 사막에서 입던 옷 그대로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유지 주머니하고 우도 속에 화단 백성을 넣어서 하나도 안 죽거든 긴 내복을 입은 것처럼 든든해 아 세상에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이로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러는지 한번 말해보지 그래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그 보석을 그냥 소환했겠죠 그러니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뭐? 난 내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 게다가 원체 강력한 보석이라 신도 어쩌지 못할걸? 결국 신이라고 자처하는군요 아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소 마르테 이제 적을 거의 물리쳤다고 아 철벽의 성체는 버텨냈다 난 이제 전장으로 나간다 아지모단의 전쟁 병기가 흩어진 우리 병사들에 폭격하는 것으로 아 뭐 아 아, 저거는 다가가야 되겠는데... 아, 저거는 다가가야 되겠지? 아, 저거는 다가가야 되겠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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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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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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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놈이 있다면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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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ㄷㄷ 범운 영혼석? 대악마 여섯을 한 그릇에 담는단 말이오? 좋은 생각 같지는 않쑤 아지모다는 곧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영혼석을 파괴해 그 안에 든 악을 영영 없애버리겠습니다 영혼석에 든 어두운 기운에도 레아가 타락하지 않은 게 기적이 아니겠쑤 혼자 전장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뭐요? 현명한 판단일까? 당신도 오면 좀 낫겠군요 난 겁쟁이가 아니야 그저 살고 싶을 뿐이지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속에 있는 믿음을 찾으십시오 소식 들었어? 저분 덕에 악마가 모두 도망쳤다는군 다행이네요 은퇴에 대해선 좀 생각해봤어요? 그 보석에 대해 더 말해주십시오 어 이런 자넨 급비사항만 알고 싶어하잖아? 응? 뭐 알았어 자네마저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엔 희망이 없는 걸 테니 보석 안에는 더지스트 라는 강력한 생명체가 갖춰있어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서 그 안에 갖췄지 더지스트? 낯설군요 어느 곳의 언어입니까? 에이 언어가 생기기 훨씬 전약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보석에 흠이 생겼어 더지스트는 그 흠을 통해 주인의 생명을 흡수하지 보석을 봉인해서 놈을 영원히 가둘 생각이야 엄마 태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카라트께서 네 영혼을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가신단다 거기엔 무서운 일 따위 없어 고통이나 슬픔 같은 건 전부 잊게 된단다 그리고 아빠가 널 반겨주실 거야 우리 아빠는 헤일대장님을 구하려다 죽었대요 안타깝구나 고맙습니다 헤일대장님이 오늘밤만 잘 넘기면 서부원장지에 지낼 곳을 알아봐 주신대요 넌 오늘밤뿐 아니라 여러 밤을 살거란다 내가 약속하마 아 예전에 난 어리석었어 아이를 가졌으면 물론 이 모든 게 끝나면 말이지 그래요 둘 정도가 좋겠어요 세 난 항상 셋을 원했어 온 힘을 다하겠어요 당신은 이제 저 밖에서 하고 직원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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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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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과 떨어졌나 보군요 대장님 내 구원은 모두 전사였소 악마는 내게 그 목숨값을 받아내야하오 함께하겠소 저게 악마가나 살았고 울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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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으악! 으악! 다 죽었고 우린 살았으니 이겼다고 봐도 되지 않겠소? 다리는 내가 지킬 테니 악마 군주를 사냥하러 가시오. 창끝에 매달아 놓을 악마 머리가 필요할 테니. 함께 싸워서 영광이었습니다. 창끝에 aspira 상종원은 능력있고 가방에 사용되었으로, 다시 잡습니다. 에트던 트렌드에 칼쪽으로 작동한 장점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크게 divor지 않습니다. 라 Walmart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벗터를 잘 지나면 수고하십시오.. 도착하십시오. 등장으로 빗배 Ramses 힐링해서 수리에서 무릎을 빛받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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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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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